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남 20조 시장이죠. 재신청이 이제 초인박 상태로 접어드렸습니다. 이제 8월 하순입니다. 하순. 5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폐암 시장이 한 80조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인데 여기에서 완전간의 36.8%라는 엄청난 데이터가 또 나왔죠. 이런 데이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상방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재료가 너무나도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는 HLB 그룹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대폭발 재료로 충분하죠. 이 정도면. 엄청난 재료의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18-813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조정장이었죠. 조정장이었는데 HLB 상당히 좋았고 자, 지금 HLB 리보설이라는 병역역법으로 위암, 간암이 이어서 폐암에서도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완전관회가 36.8% 객관적 반응률이 86.2% 이 소제목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 9월 달에 세계폐암학회에서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장난치자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학회에서 발표까지 준비가 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관회가 36.8%인데 자, 지금 비소세포피암 3기 비소세포피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역법으로 치료한 결과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반응률이 36.8%가 나왔다. 종양 크기의 감소를 비롯한 객관적인 반응을 확인한 환자 객관적 반응률 5월 날도 86.2%에 달했고 20.1%가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다운스테이징이 관찰이 되었다. 정말로 강력하고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금 HLB 차트도 잘 만들어졌고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난수암 부분도 아주 좋은 호재가 또 나왔죠. 난수암에 대해서 지금 의약저널 ETM 7월호의 난수암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의 과거 17기 임상 결과의 메타분석 연구 논문이 게재가 되었다.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약효들이 상당히 좋고 지금 가남 제 허가 신청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이 허가가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확장될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폐암시장은 전세계 폐암시장이 무려 80조입니다. 80조. 엄청난 시장이죠. 엄청난 시장이고 가남시장도 전세계 가남시장이 20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가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가남시장의 허가를 받아내게 된다면 허가를 받고 진입하는 순간 그야말로 이제 갑자기 엄청난 경쟁자가 생겼구나. 디센트릭 아바스틴 입장에서 본다면 와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뭔가가 드디어 들어와버렸다. 비상사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세계 최장 OS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에서 뒤지지 않는 강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PFS하고 ORR은 디센트릭 아바스틴이 더 좋다. OS와 HR은 HIV가 더 좋다. 부작용 부분에서는 HIV가 훨씬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인핀즈 임주도 25% 가남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핀즈 임주도는 지금 디센트릭 아바스틴의 RB1 상당히 약한 치료 효과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위장관 출혈에 대한 위험이 있는 환자들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21, 25%라는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OS 완전히 상대가 안 돼. HR 완전히 상대가 안 돼. PFS는 넌 미달이고 나는 유의성을 확보했어. ORR도 확보했어. 완전간에까지 나왔어. 한 가지 부작용 부분이 가장 큰 게 고혈압 정도다. 그러면 가남이라는 게 너무나도 큰 항암제이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부작용, 고혈압 이런 게 무서워서 나는 그냥 이거 할래.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제 가남 허가를 받아내게 된다면 HRB의 확장성 그리고 가치가 아주 감이 갈수록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조정 분위기였죠. 외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고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피코스다. 1,100억에 1,100억 이렇게 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조정장이었죠. 금요일 날 많이 올랐던 반도체도 조정을 하고 대왕고래주들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아주 확산이 되면서 테마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대부분 조정하는 모습들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정장이었는데 이런 조정장에서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 HRB는 금요일 날 강했죠.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0.4% 조정으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추세가 위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볼링저밴드 상단을 계속 타고 가려는 아주 강력한 지금 의지가 오늘 주가에서도 나타난 상황이다. 재료 자체가 워낙에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고 있죠. 이런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HRB 세력들의 의지가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려는 의지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밀고 올라가려는 의지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8월 하순이죠. 이것도 일주일 금방 갑니다. 자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마지막 주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가시권이 되죠. 9월 20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약사장 속에서도 이렇게 밀고 올라왔고 아주 강력한 매수 매집을 한 위치에서 밑으로 끌어내려서 다시 매수기를 주는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오늘 나타났다.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수급도 좋지 않고 다 좋지 않았죠. 프로그램도 230억이나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기관이 많이 돌았습니다. 지금 볼링저벤드 상단을 타고 밀고 올라가려는 오늘 상당히 차트가 캔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볼벤 하단 터치해주고 밀고 올라가서 아주 몸통이 작은 이런 단봉이 좀 나으셨는데 밀어 올리는 흐름 속에서 장중 조정의 형태로 조정을 해버리고 있죠. 장중 조정의 형태로 조정을 하고 밀고 올라가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물량을 또 잡아서 밀어 올리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HLB의 전반적인 방향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발휘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간암 허가가 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IR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진출하고 나서 3년 내 간암 시장 점유율 50%를 가져오겠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계획입니다. 위장관 출혈 이런 부분이 있고 IRB1에 대해서는 IRB2에 대해서는 지금 티센트리아바스틴이 제대로 약효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거를 인필지 임주도가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는데 IRB2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52%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IRB2는 그냥 다 가져온다. 이런 목표만 세워도 가능하죠. IRB1에서는 경쟁력이 안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IRB1에서도 아주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티센틸리아바스틴을 계속 쓰겠다. 그런 사람들은 IRB1, 티센틸리아바, 네가 가져가. 나머지 반은 내가 가져갈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그래서 지금은 FDA 허가 신청, 재신청이 이제 5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밀고 올라가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성도 엄청난 그런 암종에서 또 발표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HLB다.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불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HLB는 두려울 게 없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